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아주 쉬운 사용하기 쉬운 번역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번역기가 새로운 형태로 나왔네요.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그러면 대화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창에서 여기에서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에 샤프 있죠? 이 샤프를 터치합니다. 샤프를 터치하면 여기에 번역기라고 나와있어요. 번역기라고. 이 번역기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 카카오 아이 번역 이렇게 나와있고 언어감지 영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감지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언어가 쫙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국어에서부터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쭉 보고서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터치하겠습니다. 한국어를 터치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번역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번역할 터치해서 번역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요. 번역하기 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 번역하기 라는 글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어로 이렇게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hank you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걸 음성으로 들어보고 싶으면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hank you 이와 같이 번역한 것을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한글 있죠. 한글 이것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기 터치해 볼게요. 소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유튜브 동영상에 음악 자막 같은 걸 넣는 데 넣기를 하려면 여기 복사하기 있죠. 여기에 복사. 여기 복사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 영어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탁 터치합니다. 그러면 크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러면 거기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 한국어를 중국어로 반번 얘기해 보겠어요. 영어를 요번이 영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 중국어 있죠. 중국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바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면 되겠죠. 이걸 들어보려면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스피커가 있죠. 이 스피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이와 같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로도 가능해요. 중국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 볼게요. 중국어를 예를 들면 요새 말썽 부리는 러시아를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이걸 터치해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러시아가 지금 나왔죠. 여기 보세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잘 모르지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레이를 해볼게요. 러시아는 프레이가 안되네요. 제대로 설정이 안되있네요. 이와 같이 아무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단에 이와 같이 샤프를 터치해서 샤프를 테스트해서 터치해서 번역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주 간편한 번역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